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를 많이 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은 막대한 번식 손해를 봅니다.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니 손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온갖 희생을 할 수 있으니 손해입니다. 반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인류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가 질투를 너무 많이 하면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기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를 많이 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과 맞먹을 만한 반대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욕이나 성경험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섹스내숭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신의 질투심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질투내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내숭을 더 많이 떨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많이 우월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더라도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불임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섹스를 한다고 해서 자식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열등할수록 바람을 피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음으로써 더 큰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남편이 열등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쪽팔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징후를 보일 때 남자가 자신의 질투심을 남들에게 많이 숨기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의 질투를 여자의 질투보다 실제보다 더 많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천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가부장재가 남자의 질투 내숭과 결합해서 남자의 질투를 쪽팔리지 않게 포장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질투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혐의를 받는 여자를 때려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투살인이 아니라 명예살인으로 불립니다. 여자가 밖에 나갈 때 얼굴이나 몸을 많이 가리도록 명시적으로 강요하거나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전통이나 단정함을 위해서라고 포장됩니다. 칠거지약 중에는 부정과 질투가 있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부정이라는 죄를 범한 여자의 잘못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질투라는 죄를 범한 여자의 잘못입니다. 여자가 질투를 덜 하도록 진화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질투할 만한 상황이 훨씬 더 많다면 여자의 질투가 눈에 더 많이 띄게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여자보다 대체로 훨씬 큰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바람을 피우려고 더 애쓸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가 여러 명인 남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아내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집 안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집에 더 많이 머뭅니다. 자기 집에서 바람을 피우기는 힘듭니다.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창녀총과 룸사롱에서 섹시 컨셉 걸그룹과 스튜어디스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성이 상품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